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재롱이 감상하고 있어! 그러게! 재롱이 좋아? 바람이 부는 거 좋아하잖아! 그리고 플러스 재롱이는 실제로 시력이 좋아! 재롱이의 약간 시각을 활용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! 떨어졌지? 웬일이야! 여기 진짜 약간 동화 같아! 그러게! 너무 예뻐! 이 벚꽃 날리는 게 대박이야! 이 벚꽃 날리는 게 약간 연축처럼 날리는 거야! 그러게! 나는 그리고 이 천에 이 벚꽃잎이 있는 게 너무 예뻐! 나 이런 거 처음 봤어! 너무 예쁘다! 코에 뭐가 붙을지 몰라! 아 미치겠다! 미치겠다! 어떡하냐! 여기 지금 이런 거 냄새 맡다가 붙은 거야! 재롱아! 너 그거 붙이고 집에까지 가겠다! 너무 웃겨 진짜! 너무 웃겨 진짜! 아 너무 귀여워서 떼주기가 싫어! 사진 찍어야지! 입술로 내려왔어요! 미치겠다! 재롱아! 너 너보고 왜 웃는지도 모르지? 아무튼 기분 좋은가 봐! 입술이 자꾸 뭐가 붙어? 해줄게! 이거였어! 어이구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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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! 미안! 어 어구 미안 미안! 재롱아 물 줄게! 재롱이 흐목이 말라요! 흐목이 마른 것 같아요! 이게 지금 요 안에 있는 거를 안 먹겠대! 왜 안 먹죠? 냄새 나나봐! 이거 사료 담았던 통이긴 하거든! 씻긴 씻었는데! 재롱 그럼 끝나! 여기 손에 따르다니까 이걸 먹어봐! 이 돗자리에 약간 안 하게 할 수 있겠어? 재롱아! 이렇게 해서! 자 물 마셔! 자 따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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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르! 내가 따를게 내가 따를게! 재롱아 물! 어머 어머! 얘 얘 물 가리는 듯다! 세상! 재롱아 다 똑같은 물이야! 냄새 나나봐! 너가 좋아하는 사료 담았던 통이야! 그것도 씻고 왔어! 뭐 냄새가 얼마나 그리 심하게 난다고 물을 또 가려! 재롱아 이렇게! 자! 재롱 이리 와봐! 우와 물 있다! 우와! 쭈쭈쭈쭈! 빨리 산다수 사와! 삼다수! 야! 씨! 빨리 산다수 사와! 여기 물 파는 데가 없단 말이야! 먹는 샘물! 아리수? 아리수 어디 있지? 저거! 요즘 없지 잘? 여기 수독화가 없어! 아 백제룡 장난 아니네! 물을 가리네! 너 나랑 닮았다! 나도 물 가리잖아! 쌍으로 진짜! 똑같아! 똑같아! 우리는 닮았다! 윗물이 맑아요! 아랫물이 맑아요! 산다수가 제일 맛있지! 나는 그게 맛있어! 이름은 몰라! 근데 예전에 저기 어디 매장에서 준 물이 있는데 그거 참 맛있던데 그 처음으로 아 물이 맛있는 물이 있다가 깨달은 물이 있는데 그 자주색이랑 청록색이랑 이렇게 커버 이런 거 뭐 약간 그랬던 거 그냥 그 어디 저기 비싼 데 가면 주는 물? 구찌 매장에서 준 수 있어! 난 그 물이 내 인생물이야! 구찌 물이어서 그런 거 아니고? 네! 목넘김이 다르더라니까? 와 부드럽다고! 이게 근데 언니는 물이 부드럽더라고! 그게 그냥 좋을 뿐이지 다른 걸 못 먹는 건 아니잖아! 근데 난 다른 건 못 먹겠어! 난 다 마셔! 특히 애비양은 못 먹겠어! 희한하다! 그치 재롱아! 야 그런 말 하지마! 애가 들어! 듣고 배우잖아! 애가 듣고 배워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! 근데 우리 애기 어떻게 지금 산다수 언니 빨리 사와! 아니! 어디 가서 오지! 우리 재롱이 꽃게예요! 꽃게! 꽃게! 예쁘다! 알아본 거 같아! 귀가 쫑긋해요! 코가 쫑쫑쫑하고 있어! 모가지가 늘어나고 있어요! 모가지? 어? 어? 아니! 냅둬봐! 냅둬봐! 백지로 너무 웃겨! 아니야! 안 빨라! 안 빨라! 안 빨라! 안 빨라! 아니! 아! 너무 웃겨! 아! 너무 웃겨! 아! 나 사서 어떻게 알아봤지? 어떻게 알아봤지? 어떻게 알아봤지? 옷도 다르고 마스크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봤지? 꼬리봐! 꼬리! 사람 방향도 이쪽으로 볼어서 냄새를 맡고 본 것도 아니야! 꼬리봐! 꼬리! 역시 시각으로 본 거야! 그러니까 얘가 지금 눈으로! 애지가 난 사람보다 시각이 더 좋아! 시력이 더 좋아! 시력이! 아! 좋아! 아 좋아! 아! 좋아! 쟤라! 아! 얘 꼬리봐! 언니! 쟤라! 쟤라! 물 마셔! 물! 왜 우리 애기가 찬물을 안 먹어! 애 키우기 힘들다! 너 아까 안 하달라며 또 내려달래! 사료 냄새나는 물 안 마셔! 선다수 좋아한다 해서 좋아하는 선다수 사라졌더니 이거 찬물이라고 안 마셔! 안 마셔! 이거 어찌라고! 혼자 외쳐라! 왜 저 사람이 시력이 2.0에 2.0이거든요! 네이크로바 찾아줬어! 아 여기 나오면 너무 많이 알아봐! 그러게 부끄럽다! 아 화장 좀 하고 나올걸! 아 진짜! 창피하다 창피해! 왜 저러고 있나?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을까? 우리 세로이의 뒷머리! 약간 문자에 도와줬어! 나는 이 감자틴이 좀 있나? 감자틴이 좀 다져! 감자틴이 좀 다져! 감자틴이 좀 다져! 감자틴이 좀 가지야аются! reactivity! 아 무서워! 단ству 유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